그거는 평생 제가 야구하는 동안은 평생 할 생각이고 딱히 5선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감딩 코칭께서 저를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일단 목표고 시합 때 잘 보여준다면 감딩 코칭께서 저를 쓰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시즌을 처음 그렇게 치르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이나 멘탈적인 면에서 좀 많이 부족했다 하면 올해는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스피드 같은 것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루틴이 되어서 그거는 평생 제가 야구하는 동안은 평생 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